그 장면이 수근이가 살짝 쌈딱이예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화가 많아요 욱하는 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도발을 하니까 그대로 걸려가지고 때려봐 때려봐 까불다가 이제 진짜 맞는 신이거든요 진짜 세게 맞으시던데요 리얼하게 네 거짓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하이씨 찬성씨 뺨 때리고 손가락 빠지진 않으셨어요 아니 진짜 실제로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제대로 가야 된다고 이런 씬은 맞고 때려야지 산다고 근데 원래 제대로 한번 맞고 끝났는데 컷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컷 찍고 요 컷 찍고 하다보니까 한 4, 5대 맞았거든요 연속해서 계속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빨개지고 부어가지고 5분인가 셨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악감정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 감독님이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한테는 악감정 안 생기셨고 생겨봐요 뭐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